안녕하세요 도로션 입니다 자 오늘 어 지금 11시 30분 인데요 오늘은 상담을 30분 정도 일찍 끝났음 끝냈습니다 하루에 한 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 닿는 데 까지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요 조금 더 분위기를 전환 시키고 조금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자 지금 적어 놓으신 거 보시면은 연화 동갑 연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딱 보셔도 아시겠죠 어 연화를 만나시는 분 요즘에는 10명 중에 8명이 연화 남자분 많이 만나시구요 동갑내기도 많이 오시고 연상도 많으시구요 그런데 분명히 요 몇 년 사이에 연화 남자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뭐 5살 정도는 뭐 애교 구요 10살 20살 뭐 25 심지어는 30대 30살 넘게 차이 나시는 커플도 보긴 봤어요 그래서 준비해 본 주제 인데요 어 나랑 제일 잘 맞는 음 나이 때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볍게 보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맨 처음에는 동갑을 만났구요 음 근데 동갑은 제가 저는 동갑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남자라고 생각이 잘 안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만났던 게 연상이구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살 많게는 5살까지 만나봤고 음 음 연상이랑 그래도 오래 만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갑으로 시작을 해서 연상을 만나다가 나중에는 연화로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음 어느 순간 연화가 들어오더니 마이너스 5살까지는 만나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시는 연화를 안만나겠다라는 계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지금의 신랑을 만났는데 어 신랑이 연화거든요 근데 이제 다 경험을 해본 결과 뭐 사람마다 다 다른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만나본 결과 제일 연화가 좋았어요 음 가끔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 결혼 결혼에 이제 정연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 누구랑 결혼해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직업인가요 돈은 얼마나 많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랑 상담 받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거를 1,2,3,4번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동갑과 연상연화 중에서 어떤 사람과 제일 잘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보이죠 이게 번호가 너무 어둡죠 잠시만요 용지를 음 차라리 이게 낫겠다 너무 환한가요 조절이 잘 안되네요 보일 것 같은데 어 이게 낫겠네요 조절하다 시간 다 가네요 자 1,2,3,4번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셨죠 자 1번을 뽑으신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1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1번님 스스로가 연하를 만나든 동갑을 만나든 연상을 만나시든 1번님이 중간에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1번 분의 특징이 뭐냐면 연하와 동갑을 만났을 때는 조금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1번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지시고 연상을 만나면 또 연상을 내가 잡고 싶고 쥐고 싶고 흔들고 싶고 하는 그런 순부욕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연상분이 1번을 만나셨을 때는 상대방이 너 좀 기어오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번을 고르신 분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스스로가 알맞게 컨트롤하실 수 있다는 능력자입니다 괜찮죠? 다양하게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것은 연상인 것 같아요 순서만 본다라고 하면 1번 분은 연상이 제일 잘 맞고 그 다음이 동갑이고 그 다음이 연하입니다 연하를 만났을 때는 아까 친구같이 대하는 면도 있고요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을 뽑으신 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상을 만나시면 연상한테 2번님이 차이시거나 이별 통보를 받거나 남자분이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동갑이고요 동갑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구처럼 때론 오빠처럼 연인처럼 다양하게 동갑분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실 수도 있어 보이고 특히 같은 학교라든가 동창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동호회에서 만날 경우에는 굉장히 주기 잘 맞고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추억을 좀 많이 쌓으시는데 동갑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보여지고 2번 분이 연하를 만났을 때는 이제 2번님이 연상여가 되는 건데 굉장히 연하남을 아이 키우는 것처럼 걱정해야 되고 달래야 되고 2번님이 금전이라든가 용돈이라든가 선물이라는 선물 같은 것도 조금 더 쓰실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전정근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2번 분이 보시기에는 상대방 만나는 남자가 바람피지 않을까 한운팔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번님은 제일 궁합이 좋은 게 동갑이고 그 다음이 그나마 연하고 연상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뽑으신 분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은 제일 좋은 거는 연상입니다 연상입니다 연상의 오빠분이 좋고요 가끔은 오빠가 나를 잘 리드를 해주고 3번님도 오빠분의 말을 잘 들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 싸울 때 있지만은 금방 풀리기 때문에 연상분이 제일 좋은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동갑 동갑내기는 때로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런데 동갑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3번님 같은 경우에는 동갑을 만났을 때는 3번님이 바람을 피거나 한눈팔 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상대방 남자분도 바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 이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화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3번님은 연화분을 좀 잘 만나고 싶고 지우고 싶고 흔들고 싶은데 상대방 남자분이 3번님의 성격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고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을 뽑으신 분은 연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동갑이고 연화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바로 4번 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없어졌네요 일단은 4번님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하지 않고 내가 리드하고 싶고 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집도 있으시고 특히나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연화 만나시면 트러블이 자주 날 수도 있고요 오래 만난 커플이면 그래도 금방 화해하시는 걸로 보여지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4번님이 상대방한테 차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동갑을 만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보면은 상대방 남자분이 4번님을 두고 바람 펼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이 연상인데요 연상도 지금 보면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갑자기 바람을 피거나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연애를 시작했는데 군대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해외에 롱디가 된다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이별도 지금 들어와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의 마음이 변한다기 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바람빛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걸로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1,2,3,4번을 뽑은 사람 중에서 4번을 뽑으신 분이 연애운이 조금 안 좋아 보여요 그래도 굳이 고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동갑, 연화는 비추하고 싶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연화와 동갑과 연상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덧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조금 길게 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잡담을 조금 줄여보니까 동영상이 조금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